이번에는 지방 분양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. 호반건설이 충남 당진시 수성 2지구 RH3블록에 호반서미 시그니처 3차를 분양합니다.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29층까지 지어지는 아파트로 총 853가구 규모입니다. 이번 분양으로 일대에 약 3천가구 규모의 호반서미 브랜드타운이 형성될 예정입니다. 단지는 당진시청과 당진교육지원청, 당진경찰서 등 공공기관이 가까이 있으며 수청 2지구 내에는 중앙초와 수청중을 비롯해 공원 상업시설 부지도 계획되어 있습니다. 또 하나로마트와 롯데시네마, 당진국민체육센터, 당진문예의전당, 당진버스터미널 등의 시설 이용이 편리하며 수청 근린공원, 구름어린공원 등 주변지역으로의 산책과 여강공간이 이용이 용이합니다. 동부로와 남부로, 32번국도 등 주변 도로로 잘 정비되어 있으며 서해안고속도로 당진IC 접근이 편리해 수도권 및 천안과 아산, 평택 등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. 이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3.3제곱미터당 93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. 당진시, 대전시, 세종시 및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6개월 이상의 청약통장 가입자라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습니다. 또 청약 가점제 비율이 40%로 유주책자들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. 입주는 2024년 9월입니다.